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또 계로입니다. 이나대학교 계로이고요 2부 첫 곡인데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곡이에요 그래서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아니지, 뭘, 오늘 눈이 남은 참을 고민고 있는 거 cada소 가기 귀엽되고, 후회 또 약간의 절망각난 이런 허습의 없는 이곳에 서있는 시간 도대체 어디로 가야하는 건지 뭐이나 약간의 고민을 allevi기 바나긴 하지 버거에는 미니 것처럼 구원해 놓고 난 이런 내 모습을 후회하겠지 아, 우리 잠시 여기 계속 멈춰 있겠지 버거에는 계속 멈춰 있는 내 모습이 후회 같아 나는 후회해ließlich 하니 또 다시 모습을 마ь게 한 발자고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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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